어? 네. 응. 자기 자기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사는 29살. 대구 사는 29살. 서구주라고 합니다.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사이인가요? 곧 결혼할 커플. 얼마나 살이시죠? 282일. 그래서 오늘 비역성으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예정인데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저번에 두 분 한 알 걸고 할까요? 좋아해요. 밥이랑 빼고 내려가는 기차비.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어느 정도 큰 걸 샤넬백 이런 거 말할 것 같아. 그거는 좋아. 끝나고 싸우지 않겠다고. 하지 마세요. 약속. 게임은 게임이 됐고. 응. 남녀가 공을 튕겨 컵에 넣는다. 컵 아래 적힌 미션을 수행하거나 질문에 대답을 한다.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한 잔을 마신다. 벌추 한 번 하고자. 촥촥촥촥촥촥촥. 와 일단. 아니 근데 유진아 한 번 좀 아닌 것 같다. 시원하게 취해서 가자 그냥. 아니 나 오늘 목표 한 잔은 안 마시기 나는. 아싸. 나 잘해? 아 왜? 왜? 솔직하게 말했는데. 어제만큼 하면 제일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다 할게. 아싸. 아 오늘 한 잔도 안 마시는 게 없던데. 오 길다. 관계할 때 들은 말 중 가장 흥분되는 말 또는 제스처는? 아 일단 행위는 유진이가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무슨. 되게 그렇습니다. 말은. 유진아 이거 너무. 변태 같은데. 오 나이스. 탑구공 옷 속에 숨기고 찾기. 좋아 좋아. 좀 티가 날 것 같은데. 유진아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됐어 됐어. 얘기했을 것 같은데. 10. 9. 8. 7. 6. 어딨어. 5. 4. 3. 2. 땡. 저 이제 빼도 되죠? 안주. 자기는 좀 못하는 것 같아. 엉덩이 맨살 한 대 맞기. 엉덩이 맨살 한 대 맞기. 헉? 대. 아! 흥분된다. 흥분된다. 이러면서. 오. 최애 스킨십 하기. 최애 스킨십 하기. 최애 스킨십? 살짝 올라 타도 되나? 알겠어요. 알겠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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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람. 정답. 정답. 잘하네. 어 가끔 나는 안 좋은데 그걸 되게 좋아하는 척 했을 때 가면? 응 아 미안 미안 아 아니야 아니야 나도 많아 어? 이건 뭐예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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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이스 왜 뭔데? 전 애인과 어디까지 가봤어? 어? 이건 내가 별로 안 돕고 싶은데 짜증나서? 어 살짝 빡친 것 같아요 무서워요 아니 이거 유진이 알아서 그냥 이제 이분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화난 거 같으니까 먹을게 아 진짜 개 화났네 아니야 아니야 어 4대4 지금 촬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지금 샤넬 백이 중요하다 지금 진짜 다 줄 거가? 어? 진짜 다 줄 거가? 그거 언제까지 사주기로 안 했잖아 아빠가 너무 찌질한 바람 아싸 어디서 했을 때 제일 좋았어? 이거 어머니 보시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나는 유진이 어머니 집에서 그때 우리 뭐지 자기야 말을 조심히 하라니까 저 방에서 몰래 그냥 저 방에서 몰래 그냥 뽀뽀했을 때 아 뽀뽀! 뽀뽀했을 때 어머니한테 미화하다 해라 빨리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러브샷 입에서 입으로 아 아 너무 좋아 아 제발 아 아 그럼 쟤미야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짝 먹먹지 뭐 또 뭐하리만 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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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아니 왜 빨대처럼 아 좋다 하하하 존맛탱 좋다 존맛탱 아 싫어 내가 먼저 할게 아 해라 아 아니 문자 하라 그래 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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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라 해라 아 나는 착한 이미지로 나오고 싶어 아 싫다 해라 빨리 아 빨리 해라 아 해라 와 씨 잘하네 이겼다 성대방 성감배 애칭 붙여와줄기 성대방 성감배 애칭 붙여와줄기 하하하하 내 상대 너무 멍청이 있지 않았나? 애칭 붙여와줄기 하하하하 근데 사실 애칭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예전에 애칭을 지었었거든요 그건 뭐였지? 꼬무리였나? 꼬무리랑 맨드리 맨드리 아 유준이 맨드리다 유준이가 그때 왁싱을 했었어가지고 하하튼 왁싱을 했지? 그래서 맨드리라고 꼬무리랑 맨드리 아 끝났다 내가 이겼다 유준아 뭔소리야 다섯번 기회를 줘서 아 내가 이겼지만 내가 이겼디 일단 샤넬 가방은 없는걸로 하고 그 다섯번에 넣어나면 그냥 동점으로 아예 둘이 내기 없이 끝내는걸로 하게 해줄게 알겠다 알겠다 아싸 오 한 번만에 가장 최근에 나한테 한 거짓말은? 이거 너무 좋다 거짓말 생각 잘해라 너무 좋아 아니 그런거 말고 진짜 거짓말한걸 말해 너도 아까 내가 골탕 매겼을까 나도 내가 골탕 매겼을까 언제 골탕 매겼는데 내가 좋아한 척한거 골탕 매겼다 내가 그건 진심이었는데 진심인거야 나도 진심이다 난 너무 좋아란거 거짓말이다 는 거짓말이고 짜증나요 는 거짓말이고 네 커플 러브콤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유진이는 많이 어디서 해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걸 처음 해봤어가지고 재밌게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유진이고 내가 우주야 어디 나갈 때 준비하는 걸로 하자 액션 여기 여기 앉아와줘 난 이제 계속 엄청 바빠 계속 유진이니까 야 야 야 야 야 이거 좀 치워줘 우주야 우주야 이거 좀 치우고 이거 좀 치우고 그 짐 좀 사줘 야 너 그거 모르겠는데 아 선크림 발랐나 내가 뭐 싸줘 이랬네 아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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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연기 중이거든